서울 한천초등학교 감독 서인석입니다. 물론 안 다치고 하는 게 최고겠고요.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. 지금 창단한 지는 3년인데 열심히 감독님 믿고 쫓아와주고 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. 화이팅! 안녕하십니까? 이나무 베이스북 아카데미 코치 이정우입니다. 수비보다는 타격 위주로 많이 연습을 했고요.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가장 재밌는 야구고 즐거운 야구고 안 다치는 야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승패보다는 우리 재밌고 이기는 야구 즐거운 야구 하도록 하자. 이베어 화이팅! 우리чно 구으세요! 세계 Amazon! 아리! 타이틸 demonstrate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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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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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학년이 주로 뛰었거든요.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고 또 맡은 바 두려움 없이 잘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.